세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번째 주제는요 아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야 이게 제가 이거를 지난 화요일날 방송을 했던건데 화요일날 방송 봐주신 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얘기는 좀 널리 알려야 되는 얘기라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준비를 했고요 아울러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면 이게 뭔 재미야 추가로 제가 그 사이에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취재한 내용들을 묶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세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암살미수 사건 부실수사 정황 드러났다 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 지난 1월 2일이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유튜버에 중독이 되어 있는 60대 부동산업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휘둘렀고 이재명 대표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김진성이었고요 이 김진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 그래요 공범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 공범은 이 범인이 자신의 범행 동기와 목적을 선전하는 편지를 여기저기 배포하려 했던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늘 의심했던 거예요 과연 공범이 그것뿐일까 이 사람의 범행 과정을 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사전에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 동선을 희한하게 잘 파악을 해서 따라다녔고 범행을 저지른 양상을 보면 딱 한 번 흉기를 휘둘렀고 그게 급소리를 정확하게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 60대 노인이 생전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아닌데 칼질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의심을 했죠 그런데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흉기를 사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난 20일이죠 테러범 김진성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최후 진술과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징역 20년이 구형이 됐고요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자 이날 검찰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등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피해자 이재명 대표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범인 김진성은 죽이지 못해서 아깝다 아깝이라고 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진지하게 고심하는 흔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잘한 거야 마치 자기를 열사로 취급해달라는 그런 태도까지 보입니다 이게 중형을 공유한 이유인 거죠 보면은 이 테러범 김진성은 참 뻔뻔스러웠어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억울했대 분했대 그런데 그 말을 숨기려고도 안 해 가성비 있는 교환이라는 둥 야 정말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거? 그랬던 김진성이 이날 법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지난 재판까지도 너무나도 당당하던 김진성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쇼죠 중형이 선고될 것 같으니까 반성을 하는 척 한 겁니다 감형을 노린 이른바 사기극이다 연극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주범 김진성과 공범 김 모 씨 두 사람만 기술했어요 그런데 여러 정황상 공범이 더 있을 거라는 추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공범 더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겨우 그 두 명이 단독 범행?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흉기죠 김진성은요 이 흉기를 구입한 뒤에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그러대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에 서너 달 동안 칼을 갈아요 그래서 칼의 모양을 바꿉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칼은 뾰족하죠 양쪽 다 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래요 김진성이 범행에 쓴 칼의 모양은 이렇게 뾰족해요 그리고 칼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칼날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고 깊숙이 바뀌었던 겁니다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칼의 모습은 뭐였다? 실의 원래 이 칼의 모습은 이거였다 이거였죠 이거 원래 이 칼은 이거였대 그러니까 김진성은 이 부분을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가는데 서너 달이 걸렸대요 자 이 과정에서 아무도 몰랐을까? 그리고 이 칼 누가 사줬을까? 김진성이 인터넷으로 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진성이 이렇게 휘둘렀던 그 칼은 김진성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진성의 지인이 사준 거였습니다 김진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니까 결제가 안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사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결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범행 흉기를 다른 사람이 사줬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를 다른 사람이 사줬대 그러면 사준 사람은 과연 이 범행을 몰랐을까? 이 칼이 과일 깎는 칼도 아니고 식칼도 아니에요 알려지기로는 등산용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군용 칼에 더 가까워요 군용 대검에 더 가까운 칼입니다 가격도 10만 원대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칼을 대신 사줬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 좋아 대신 사줌 사줌이 그래서 눈대 김진성 누나의 친구랍니다 김진성 누나의 친구 그 사람은 김진성하고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인데? 인터넷을 대신 결제를 해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경우 종종 있죠 갑자기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제가 안 되면 다음 날 다시 하거나 다른 카드를 써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가서 사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인터넷 매장을 가든가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 보고 사달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 그러더라도 가까운 사람 가족들한테 야 내 카드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사봐볼래? 라고 하지 또는 내가 이거 사려고 그러는데 결제가 안 되는지 한번 해볼래? 인터넷 내 사이트 가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지 대신 사줘 이런 경우 있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요 저도 하다 보면 결제 안 되는 경우 제법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 동일한 물건을 파는 다른 사이트를 가서 사거나 카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하지 다른 사람 보고 사달라고 안 해 다른 사람을 보고 사달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가족이죠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엉뚱한 사람한테 누나의 친구한테 사달라고 그런다고?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할걸요? 자 좋아 그러면 김진성 누나의 친구는 누군데? 자 알고 봤더니 이 김진성 누나의 친구는요 김진성하고 고스톱을 같이 치는 고스톱 멤버들이랍니다 아마 모두 다섯 명 정도라고 그래요 김진성하고 김진성의 친누나 그리고 김진성 친누나의 친구 그 다음에 이번 공범 김모 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들은 자주 모여서 고스톱을 쳤대요 그 모임의 멤버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나이는 김진성이 제일 어려워요 공범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대로 제법 많습니다 10살 가까이 많아 김진성 누나의 친구들 보면 김정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한 채 모여서 고스톱을 쳤대 그 고스톱 모임의 멤버래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야 내 칼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결재를 해도 결재가 안 돼 네가 대신 결재 좀 해봐 이렇게 하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글쎄 참 이상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칼을 산다 그러면 나는 물어볼 것 같아 야 이 칼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적어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 칼을 사준 사람이 딴 사람이라면 칼 사준 사람도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사를 했나 지금까지는 조사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닌가요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죠 차라리 오히려 칼을 사준 사람이 공범이다 범행을 도와줬거나 범행을 함께 무의한 사람이다 라고 의심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한 걸로 나와요 몰랐나 설마 아니 알았대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재판을 받은 공범 김 모 씨가 알려준 겁니다 공범 김 모 씨도 나름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기껏 해봤자 김진성이가 쓴 이 편지 이거를 내가 발송해 준 그 역할밖에 한 게 없어 하지만 칼 사준 사람도 있잖아 근데 걔는 재판도 안 받고 나는 이렇게 재판받고 뭔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범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칼 사준 사람이 누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수사도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고 기소는 정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편지 김진성이 쓴 편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 기소가 되는 판에 칼 사준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고 제가 좀 더 여기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과연 김진성과 김진성의 누나와 그 누나의 친구 그리고 김 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고 봤더니 이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만나면 정치 얘기를 했답니다 고스톱을 치면서도 정치 얘기를 했고 고스톱 치다가 잠시 우리 집 쉬고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왜 보통 그렇게 하신 분들 많죠 특히 복덕방에서 그런 거 많지 많이 하잖아 김진성이 부동산 업자죠 근데 김진성 누나도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신대요 지인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기 그 동네에 복덕방 가면은 흔히 벌어지는 그 술판과 고스톱판 그 할아버지들 앉아있는 그런 모습 예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술 먹고 고스톱 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를 하죠 정치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짜 극우 편향적인 얘기하죠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 전라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거기에 주 메뉴로 누가 올라왔느냐 고성국 씨 얘기 고성국 씨 유튜브가 많이 올라왔대요 자 냄새가 살살 나죠 보세요 이들은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만나면 정치 얘기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한 사람은 범행을 저질러고 한 사람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주고 한 사람은 범행을 합리화시키는 글을 배포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누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들이 공범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진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칼을 사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지러지는 않겠지만 실행을 해도 뭐 그럼 나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 없잖아 라는 식의 미필적 고의 아유 뭐 범행 뭐 실제로 범죄가 발생할 일은 없지 그래도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있나 요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성 씨는요 평소 정치 얘기하면서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확 이런 얘기도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대 그 대상 중에는 빨갱이 죽여야 된다 전라도 죽여야 된다 이재명이 저걸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칼을 샀어 함께 얘기하던 사람이 칼을 사줬어 그랬으면 아무리 아무리 라이브하게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다시 짚어볼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범죄 현장을 경찰은 빠르게 청소를 했습니다 과연 이거는 우연일까요 그리고 편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시키는 편지를 유포해 준 사람 배포해 준 사람은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칼을 사준 사람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은폐 정황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은폐의 이유는 배후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만 딱 짚어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칼 사준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안 받냐고 편지 배포해 주기로 한 사람은 수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추론이고 뭐 필요 없어 그래 내가 추론이고 망고 내 머릿속에서 나온 대생각이고 카드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칼 사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수사를 안 받았다는 거 기소조차 안 됐다는 거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쵸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에 그쪽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계속 수수문 중입니다 혹시 그쪽 동네에 연고가 계시거나 그쪽 동네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희한한 게 나가네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